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월리스 와틀스 지음 김혜원 옹김 흐름 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자의 방식으로 행동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부자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은 생각하는 방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면 먼저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청난 부가 다가오게 하려면 먼저 믿음만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온다는 생각이 아니면 결코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주저하지 말고 부를 크게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 역할은 신의 바람을 특정 대상으로 초점을 좁혀서 실현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 점을 어려워합니다. 빈곤과 희생이 조물주를 기쁘게 한다는 낡은 관념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빈곤이 자연의 필수 요소로서 조물주가 계획한 바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할 일을 끝냈고 만들 수 있는 것을 모두 만들었다고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니 대다수가 가난하게 지내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매달려서 부유해지고 싶다고 요청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적당히 편안할 정도면 된다고 보고 지극히 수소한 정도가 넘는 재산은 바라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라는 바를 마음속에 명확한 그림으로 그려야만 무용의 원소에 그 형상이 각인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감사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값어치는 단지 앞으로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 불만스러워질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 불평하도록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순간 우리는 설 땅을 잃어버립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것에 관심을 쏟으면 그런 것들을 마음에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용의 원소에 전달됩니다. 그리하여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열등한 것을 계속 생각하도록 마음의 곧비를 풀어주면 열등한 것들에 둘러싸이고 결국 열등해집니다. 반대로 최고의 것에 마음을 집중하면 최고의 것들에 둘러싸이게 되고 최고의 존재가 됩니다. 내면의 창조력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형상대로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 역시 생각하는 원소이며 생각하는 원소는 언제나 생각하는 모습대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마음가짐은 늘 최고의 상태에 고정되어 있고 따라서 최고가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하여 최고의 모습과 성품을 따라가고 최고의 것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 믿음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좋은 것을 기대하게 하고 기대는 믿음이 됩니다. 감사하는 그 반작용이 마음에 일어나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함의 물결이 바깥으로 퍼져나갈 때마다 믿음이 증가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랫동안 살아있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살아있는 믿음 없이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올바르게 작용하는 데 의지를 써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자신에게만 의지력을 사용하면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 의지를 사용해서 적절한 것을 생각하고 적절한 일을 하도록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소원을 이루려고 의지를 사용하는 타당한 방법입니다. 자신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의지력을 써서 계속 부자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의지나 생각, 마음을 우주에 투영하여 그것으로 사물이나 사람을 조종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편히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는 바를 상상하고 믿음과 결의로 비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의지는 마음이 계속 올바르게 작용하게 하는 데 써야 합니다. 믿음과 결의가 안정되고 지속적일수록 더 빨리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긍정적인 생각만이 무형의 원소에 전달되고 이를 부정적인 인상으로 상쇄하거나 없애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결의로 마음의 간직한 그림은 무형의 원소에 닿아 전 우주로 넓게 퍼져나갑니다. 그림이 우주로 퍼져나가면서 모든 것이 그림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모든 생물, 무생물 그리고 아직 창조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온갖 힘이 그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우리의 소망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사람은 경쟁이 아니라 창조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경쟁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자신이 오른 사다리를 부셔버려서 남이 올라가지 못하게 막지만 창조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수천명이 따라갈 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도 그렇게 되라고 영감을 줍니다. 가난을 딱하게 여기고 가난을 바라보고 가난에 대해 읽고 생각하며 가난에 대해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무정하거나 감정이 메마른 것이 아닙니다. 의지의 힘을 사용하여 가난이라는 주제에서 관심을 끊고 오로지 자신이 원하고 이미 창조하고 있는 비전에 대한 믿음과 결의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부자에게는 부자들만의 행동법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과학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생각과 행동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바라는 것을 꾸준하고 강하게 원함으로써 창조의 힘을 움직이게 해놓고서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하는 것이 올 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으로는 원하는 것을 자신에게 오게 할 수 있고 행동으로는 그것을 받습니다. 어떤 행동이 되었든 분명한 것은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 행동할 수 없고 과거를 마음속에서 지워야 비전을 또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서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닥치기 전에는 장차 일어날 사건에 어떻게 행동하고 싶어질지 알 수도 없습니다. 현재 적합한 환경이나 직업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런 환경이나 직업으로 이동할 때까지 행동을 미뤄야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앞날에 일어날지 어떨지 모르는 응급상황을 처리할 좋은 방법에 대해 지금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단지 응급상황이 닥치면 이겨낼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행동한다면 마음이 둘로 나누어 효율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행동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창조적인 소망을 근본 원소에 전달한 뒤 그저 앉아서 결과를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시간은 지금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려면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어제 일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일을 잘하면 됩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이 되면 그 일을 할 시간이 충분할 것입니다. 주술이나 신비적인 힘으로 손에 닿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렸다가 행동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동으로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 있는 환경에서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믿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현재의 환경에서 노력하면 됩니다. 백일몽이나 공상에 잠기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비전을 간직하고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새로운 할 일을 찾거나 기이하고 특이하거나 별난 행동을 함으로써 부자가 되는 첫 단계를 밟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지금 부자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향상되는 느낌, 성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성장이라는 생각을 전달하여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우리와 만나면 자신도 성장한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일과 관계없이 그저 사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도 성장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인상을 주려면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굳게 믿어서 그 믿음이 모든 행동에 영감을 주고 모든 행동에 스며들게 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성장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성장하게 해준다는 점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자신이 부유해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거나 떠벌리지 말고 불필요하게 이야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신념은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벌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남몰래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믿음을 느끼고 그것이 모든 거래에 작용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행동과 말투와 표정에서 자신이 부자가 되고 있으며 이미 부자라는 사실이 조용히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 느낌을 전달하는데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이끌려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와 어울리면 자신도 성장할 것이라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계속 해나가면 바라던 것보다 더 큰 것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낙담하거나 실망시키는 말은 자신에 대해서도 주변일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거나 실패를 암시하는 말도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가 어렵다거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결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성장의 관점에서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곧 믿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일정한 시간 내에 얻으리라 기대했는데 그때 얻지 못하면 실패한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유지하면 실패가 겉으로 보이는 상태일 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자의 방식으로 해나가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궁극에는 훨씬 더 나은 것을 얻게 되어 앞서 실패로 보인 일이 사실 대단한 성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원하는 것이 자신에게 올 때 일을 받으려면 자신이 자리를 메우고 넘칠 정도의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마음의 그림을 실현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되 각각의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이 책, 보의 비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